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이 필수적인데요.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 수백만 년간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화성 적도 부근의 거대 분화구 게일. 이 분화구 중앙에 약 5km 높이의 샤프산이 솟아 있습니다. 지난 8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는 샤프산의 바위에서 전형적인 호수 퇴적물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. 최소 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에 걸쳐 주변에 대형 호수가 존재했고 호수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샤프산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나사는 이번 발견이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과거 화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는 지난 2012년 8월 게일 분화구에 착륙해 토양 분석 등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